지난 14일 헬기 하강 훈련 중 30대 부사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두타산에서 육군 37사단 소속 30대 A 상사가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을 하던 중 2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. A 상사는 크게 다쳐 소방 헬기로 충북대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2시 40분께 끝내 숨졌습니다.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